아직 팀마스터를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위스 시카가 인정한 트럭 언더코팅 전문센터 코팅하는 게 즐거운 팀마스터입니다. 오늘은 현대 마이티 스카이 특장 차량입니다. 작업이 완료된 차량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전면부의 프레임 안쪽까지 코팅을 하였으며 특정 전선이나 커넥트 부위 등 코팅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은 마스킹 작업을 하였습니다. 운전석, 도수석 발디딴판 안쪽이나 헨다속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또한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코팅 작업을 하였습니다. 엔 HUMAN 2 차량 4 차체의 외부에 노출되어 무식에 취약한 부위 또한 빠짐없이 보호 쿠킹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된 차체와 차량 하구를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팀마스터는 디테일에 신경을 씁니다 지나치기 쉬운 부위는 물론이고 코팅을 하면 안 되는 전장품이나 기타 부품은 필요에 따라 마스팅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든 부위를 꼼꼼하게 코팅하며 특히 프레임 내 배수 부위는 막히지 않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입구하신 고객님들께 스프레이형 언더코팅제를 서비스로 드리며 출고부터 폐차까지 평생 AS를 고장하는 팀마스터 오늘도 저희 팀마스터는 소중한 고객님의 차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